지나갈 때 신상훈 전문가의 코멘트 들어볼까요? 네, 태풍은 지나가고 있습니다. 다행이죠. 그리고 혹시라도 피해가 조금에도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수습 잘 하시길 바라고 안 다친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비도 그렇고 비가 오면 비는 그치고 그런 것처럼 태풍은 지나가기 마련이다라는 말씀은 다 아실 겁니다. 어르신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태풍이 지나갈 때 그때 올 때 막 우리가 호들갑을 떨고 어수선하게 막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. 지금은 우리 정책도 그렇고 모든 사회 전반에서 준비를 잘 해서 어떤 강한 태풍이 와도 버틸 수 있는 어느 정도 여력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도 보면 많이 준비를 해놓고 생각보다 이거 별거였네 이런 생각들이 나오실 텐데 그거는 별거가 아니라 준비를 잘 했기 때문입니다. 그것처럼 시장도 지금 다양한 태풍이 불고 있죠. 고물가, 금리, 그 다음에 환율. 환율의 태풍이 상당히 좀 센 편이죠. 본인이 아니게 맞춰도 기분이 안 좋은 1370원까지도 한번 열어둬야 된다. 그 이상도 볼 수가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율에 대한 태풍도 오늘은 잠깐 멈추는 것 같아요. 환율이 아무리 오른다 해도라도 어느 정도에서는 멈출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 겁니다. 지정학적인 관계에서부터 그렇고 미국도 강달러를 선호하긴 하지만 너무 올라가도 좋을 건 아닙니다. 자기네들 내수적으로는 좀 좋을 수도 있어도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가 넘어가는 순간 분명히 타격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 요소를 종합해보면 이런 환율에 대한 태풍도 지나가면서 시장은 그래도 진정을 어느 순간을 할 겁니다.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태풍을 대비하듯이 나중에 시장의 흔들림이 끝나갈 때 그때 부랴부랴 이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하지 말고 지금 이 시장에서 잘 버티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. 태풍은 어차피 지나간다. 그 말씀을 화두로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지금의 현재 모멘텀은 네옴 시티 우리 이정호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바로사에서 계속 네옴 시티를 저도 이제 계속 파보고 이러는데 네옴 시티가 현재 모멘텀은 맞는 것 같습니다. 맞는 것 같은데 단기간에 모멘텀으로 끝날지 이게 정말 사우디 왕자님이 11월 달에 와서 선물을 크게 통 크게 한번 우리에게 줄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까 태풍이 지나가고 우리가 준비하듯이 네옴 시티 관련해서도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 다양하고 전반적으로 다 걸쳐 있고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게 되게 많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저는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의 모멘텀은 네옴 시티가 어느 정도 또 유지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네옴 시티 관련해서 지금 잠깐 쉬는 종목들 시세가 이제 거래가 붙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 좀 재밌게 또 표현을 했는데 큰 형을 따라간 동생들에게도 빚이 오는 그런 빚이 들겠지라는 형 덕을 보겠지 하는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. 다 아시겠지만 어제 시장의 화두 중에 하나는 현대차가 외국인 수급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면서 현대차가 이제 뭐 20만 원을 회복하고 알고 보니 한 달 동안 외국인 매수가 계속 이어졌다 이런 게 좀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. 근데 중간에 보면은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현대차가 좀 피해를 볼 것이다 했지만 그런 이슈들이 뉴스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뒤에서 계속 샀던 겁니다. 그런 것처럼 뭐 당장의 그런 일일 비하는 그런 이슈에 휘둘리지 말고 앞을 내다보면 현대차도 지금 공장을 좀 조기 완공을 해서 좀 앞당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. 그럼 그거에 따라서 미국을 따라간 큰형을 따라간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. 뭐 화신이라든가 SL이라든가 또 뭐 성화이텍 아진산업 뭐 구형테크 기타 등등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. 자동차 업종 특성상 혼자 현대차 혼자 가서 할 수가 없어요. 따라가는 그 부품 회사들 파트너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1차 벤더에 속하는 회사들의 거래량과 함께 주가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래서 화신과 SL은 지난주에 미리 반응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성화이텍이라든가 아진산업 그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틈에 좀 밑에서부터 살살 올라오는 종목들 이제 다시 한번 무릎을 들어볼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저는 메타버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. 며칠 전에 그 메타와 예전에 그 페이스북이죠. 메타와 퀄컴이 협약을 맺고 이제 칩을 XR 기반의 메타버스 시대를 연다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좀 났는데 그 관련돼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미 선익 시스템은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. 그러면 그 뒤에 쫓아오는 XR, AR 또 인공지능까지도 관련돼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것을 보고 있는데 바닥에 다 있습니다.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태풍이 지나간다고 다행이야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